아 아직 좀비가 습격을 안했나? 빨리 통조림 모아야 되는데 아 여기는 통조림이 하나도 없어 어 뭐야 벌써 시작됐나? 오! 근데 앙코 맞아? 멍멍이들 뭐야? 없애면 멍멍이들이 앞으로 안와 원래 앞으로만 가는 게임 아니야? 멍멍이 다던벼라다 천원짜리다 근데 멍멍이들 입이 왜 이렇게 두툼하지? 오 야 배추까지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 물어뜯어버리야 잠깐만 신내 사석 밀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오랜만에 포노스가 아니라 기노스가 되어야겠어 스키 비디 음... 어 잠깐만 어디 갔지? 분명히 몇만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은 맵이 만 명밖에 안 돼 어 세 번째 신화 뽑아놨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사라진 건가? 그렇다면은 어? 에파가 또 한국인 제안했나? 인원이 예전이랑 똑같아졌는데? 아 에파 X도 지어졌나 보네 아 새로운 세상으로 좀 떠나야겠다 이거 블레이드볼 이거 뭐야? 16만 명? 잠깐만 축구맵인가? 친구들이 공을 차고 있는데? 테니스인가? 잠깐만 이거 올스타 소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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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막 떠다니는데? 아 칼로 이렇게 공을 치는 거야? 약간 테니스 느낌인 줄 뭐야 상대를 지정하고 치는 건가? 아 뭐야 뭐야 나 피했는데? 잠깐만 이게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아 한번 제대로 받아쳐버려? 오? 아 이거 나한테 오는 공은 색깔이 달라져 오 순발력 키우는 느낌이 좀 있다니까? 아 요게 미리 누르고 이게 방패가 딱 뜨는 타이밍에 이렇게 살짝 켜주면 오오오오 딴 데로 튕길 수도 있구나 이게 튕길 때 방향키를 누르면 되는 건가?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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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제 감잡아쓰 감잡아쓰 약간 미리 눌러놔야되네 이즈이 어 뭐야 계속 연타해야되나 저렇게 되면은? 가자 쳐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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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이 뭐 연타하면 되는거 아니겠어? 어 뭐야 이거 어? 치사하게 뭐야 정정당당하게 피지컬로 싸워야되는거 아냐? 어 뭐야 나한테 던진거였어? 잠깐만 사람 붙어있으니까 너무 불안한데? 좀 떨어져있어야 되겠다 나한테 오는것이냐 가자 얏 얏 얏 얏 얏 얏 뭐야 야 뭔데 이거 갑자기 돌아오는건 아니지? 오오 뭔가 튕기는 재미가 있는거 같다 자 맵을 축소해서 구석구석 잘보이게하면 더 잘칠 수 있겠지? 오 저 뭐야 불 뭐야 야 킹피스야 뭐야 스킬이 왜 나가 참 올스타 효과음이 자꾸 나오는거 같다 온다 오 마우스로도 칠 수 있어 방향전환을 키로 해주면서 마우스로 쳐버리기 오 1대1인가 설마? 좋아 좋아 오 뭐야 이겼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옛날 공 굴리기 시절이 생각나는구메 이제는 공 튀기기 좋아 붙어보자 1대1 상황은 아닌거 같고 아직 누가 있는거 같은데? 스탠드오프라니였어 붙어보자 스탠드오프 붙어보자 5번 숨어있었어 마우스를 누르기 시작하는 이후로부터 내 진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좋아 좋아 승리 기본칼로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 칼도 한번 바꿔볼까? 검스킨상자 노말상자 에스카노르 무기가 왜있어? 다크블레이드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오 다크블레이드 프리미엄 오 뭔데? 무라마사? 윈드푸스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오 괜찮은데? 아 능력이 여기 있구나 슈퍼점프 한번 사볼까? 슈퍼점프가 제일 싼 기술인데 이걸 활용할때가 있으려나? 어리 나를 노리고 있다 넌 누구냐? 나를 노리는 넌 누구냐? 오 슈퍼점프 저렇게? 나도 슈퍼점프 컷 오 이거구나 지하리탄다 너도? 나도 이렇게 에이 별로잖아 이럴수가 타겟이 되었다 1대1 갔어 오 좀 뛰는데 잠깐만 이거 은근히 맞추기 좀 힘들다 저거 나도 좋아 잠깐만 전화말고 전화가 지금 오는게 아니지 오 뭐야 저 썼어? 아 전화 때문에 헷갈렸잖아 잠깐만 점프가 제일 안좋은거지 뒤로 갈수록 엄청 비싸져 플랫폼으로 간다 플랫폼 아 이거다 내가 제일 높아 오 뭐야 언제 왔어 내가 제일 높게 있다 어디있던지 간에 내가 다 맞출 수 있지 오 뭐야 이거 떨어지잖아 아 이거 싸구려는 일에서 별로야 점프샷 붙어보자 이건가? 뭐야 갑자기 바뀌는데? 일로와 오 붙어보자 이건가? 붙어봐 붙어봐 붙어 으아 이상한 기술들이 많아 어우 나도 스킬 좀 써야되나? 모든 스킬 다 사려면은 엄청 많이 써야되는데? 더이상 밀릴 수 없어 투명으로 가자 톡 치고 은신 요러면 나도 공격 못하겠지? 오케이 타겟이 안되 오 숫자를 줄이고 혼자 남았을때 딱 어 뭐야 야 너무 짧잖아 온다 오호 오케이 한번더 숨어버려 혼자 남았을때 내가 처리해버리는거지 좋아좋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오봐 너무 짧아 힝 힝 오 방영전은 알았어 오케이 죽어받기 하다가 톡톡 빨라지니까 못쳐내는구맨 요럴때 숨어버리면은 혼자 남는거지 오케이 나한테 공 안줘 이거와 이거와 혼자 남아 그만 붙어보자 에잇 뭐야 아 이거 은신 너무 싱거운데 안되겠다 썬더데시로 가보자 잽싸게 빠르게 쓸 수 있는거 같은데 뭔가 반박자 빠르게 써야되는 그런 느낌 히앗 오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공이 좀 빨라야되는거 같은데 오 오 붙어보자 이건가 히앗 히앗 어 뭐야 이거 잡았었어 망했어 뭔가 자폭한 느낌이다 오케이 불구경 1대1이다 갔어 아 얍 오 뭐야 오 이건 썬더에 힘인가 뭐지 반박자 빨라서 이긴거 맞지 그림자 스텝으로 가자 속도가 빠르다 야 나한테 공격하는거야 너네 뭐야 내가 갖고 도겠다는건가 오오 엄청 빨라 놀랬지 이 속도도 감당할 수 있는게 나키누스 오오 자신있을때 써야돼 고수들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다 나 기노스 한층 더 성장했어 그림자 스텝이란 말있지 승부를 결정지을때 쓰는거야 오오오 뭐야 쓴사람이신거 아냐 뭐 그림자 쿨이지 붙어보자 가자 히앗 좌 좌 엥? 내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게 틀림없어 큰일났다 날 노리고 있다 이럴수가 나 이 실력 향상을 위해 도와주는 친구들 이거만 가자 히앗 히앗 오 오지마 아 저거 실드구나 샤 뭐야 이거 큰일날뻔했어 오오 나 맞을뻔 야 야 나 그만 괴롭혀 나 괴롭히지 말라고 야 새우등 다 터뜨려버릴거야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스킬 다 빼버려 내가 스킬 쏠테니까 야 오 이러다 나한테 올거 같은데 어 얘 쉴드일텐데 쉴드를 빼라 쉴드 발동해봐 얘는 붙으면 안돼 속도전으로 나이스 그림자 스텝을 마스터했다 잠깐만 이정도면 좀 강화해줘도 되는거 아냐 아니 벌써 10승은 아니지 온다 온다 붙어보자 이건가 뭐야 헐 헐 헐 쿨 돌아올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림자 돌아왔때 쟤들 붙어보자 내 그림자 좀 무서울거다 나이스 이거지 어 잠깐만 이거 뒤에거 살수록 승률 점점 올라갈거 같은데 어떡하지 스피커맨 싼거부터 깔아보자 오 레이저 뭐지? 총이랑은 또 약간 다른데 DP에서 더 빠른 느낌이야 와 얘가 진짜 좋다